홍현이가 가족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방송된 tv 조선식객 허영만의 백방기행에서는 홍현이 의시응 밥상이 공개됐다. 허영만은 홍현이를 만나자 애는 어떻게 하고 나왔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현이는 제가 일할 때는 남편 제이슨 씨와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 그래서 마음 편히 일하고 올 수 있어 마음이 홀가분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홍현이는 점심 메뉴가 직장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출근할 때부터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회사에 다녔다며 자신의 직장생활을 회상했다. 그는 회사에서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하고 개그맨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당시에는 용기가 없었다. 결국 26살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변치 않는 꿈을 향한 여정을 설명했다. 홍현이는 어머니가 당시 너무 반대하셨다. 직장생활하다가 수입이 없어 힘들었고 조연하기도 어려운 비주얼이었다고 덧붙이며 지금은 많이 다듬어졌지만 그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개그맨 합격이었다고 유쾌하게 회상했다. 홍현이는 엄마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전하며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허영만은 아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다며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나고 질문했다. 이에 홍현이는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런 것 같다고 인정하며 미소지었다. 이에 홍현이가 엄마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하다는 질문이다. 이것은 오전 mieli 경우는 이 모습이 뒤에서 가장 흔한hand의 수입이 이루고 있다. 그는 사로사의 확실한 상품을 rotary 사이면서 찾아보고 있고 관심이 있다면 그는 바로 나만의 수입을 즐기는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